작년 독가라열도의 군발지진과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로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가고시마현에서 방어와 치어가 10만마리가 떼죽음을 한 것과 시조가현에서 멸치와 고등어의 이상행동들에 대해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는 동물들의 이상행동과 지진관련 미리 예측을 하는 행동들은 고래의 죽음과도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 50마리의 엘렉트라 돌고래가 인근 해변에서 집단 폐사한지 6일 만에 규모 9.1의 대지진이 연안을 강타해서 약 18,000명이 숨지는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돌고래와 고래는 지각판의 움직임과 연결된 지구 전자기장의 요란함에 민감하기에 지진과의 연관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돌고래 집단 폐사 이후에도 강진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1996년 9월 호주에서 돌고래가 약 500마리가 집단 폐사를 한 후에 199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쓰나미가 발생하여 일본에까지 쓰나미가 몰아닥쳤었습니다. 2009년에도 호주에서 돌고래가 약 200마리가 집단 폐사를 한 후에 2009년에 남태평양의 통과해저화산이 대폭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또한 일본 수루감 안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독가의 지진의 예상 진원역에서 일어난 지진이 되어서 독가의 지진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3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201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6.8의 지진과 관련해서 돌고래 집단 폐사와의 연관성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오키나와 해약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일본에서 156마리의 돌고래 집단 폐사가 있었으며 이것은 지진의 예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 2월 뉴질랜드 크래스처치 인근 해변에서 돌고래 107마리가 집단 폐사한지 이틀 뒤에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8년에도 호주에서 돌고래들이 폐사한 후에 2018년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월 20일에 일본 QC 오이타현에서 땅울림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일본인분들이 놀라셨는데요. 일본 지진 관련 방송을 하면서 제가 땅울림 이후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땅울림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고 지진 발생 이야기도 자주 했었습니다. 최근 QC의 지진은 1월 11일 오이타현 남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1월 19일에 구마모토에서 2.7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오이타현에서 QC의 땅울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진도 5강 발생 직전에 밤에 까마귀가 울었다고 합니다. 올 1월 8일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6.9의 발생 직전에 칭하이성 도심에서는 수천마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중국 칭하이성에서 1월 8일 규모 6.9의 강진 발생 직전에 동물들이 먼저 반응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칭하이성 지진 전에 지평선 멀리에서 섬광이 번쩍 비친 직후에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이 됐는데요. 이것도 지진 전조현상인 지진광으로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작년 10월 7일 오후 10시 41분경에 진도 5강이라는 규모 6.1이라는 강진의 일본 수도인 도쿄에서 발생하기 하루 전날에도 100여 마리의 까마귀 떼가 도쿄를 날아다녔고 크게 울었고요. 그 다음에 도쿄에 물고기들이 무리로 막 뛰어오르고 새떼들이 막 일찍 날아올랐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작년 일본 아우모리원에서 시메어가 무리로 뛰어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에는 작년에 일본 이시가와현에서 시메어인 산갈치가 발견되었고요. 항상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산갈치가 해변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산갈치가 12월 27일에 일본의 이시가와현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수심 천메터 이하의 시메에는 이처럼 아직까지 인간의 눈에 한 번도 띄지 않은 희귀생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희귀생물인 산갈치가 작년 12월 27일에 일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12월 작년 19일하고 22일, 그 다음에 31일, 3일 동안 일본의 이시가와현 노도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다 이 산갈치의 출현 고식이죠. 물론 우연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